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목상담 주셨습니다 알파홀딩스를 13,250원에 매수하셨다 하는데 매수 시점을 말씀 안해 주셔서 언제 매수 했는지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분석에 정확도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알파홀딩스 반도체 관련 장비 라고 말씀 기업 계유가 있구요 자 3개월 동안에 기관 외국인 수급을 보게 되면 최근에 기관은 비중을 아주 많이 줄였구요 외국인은 조금 매수가 들어오고는 있으나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갑자기 급등 했다가 밑으로 급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그래서 현재 그러면 가정을 두개를 해볼 수 있는데 여기 앞에서 사서 수익 나섰을 때 못 팔고 밑으로 지금 현재까지 온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제 정도나 여기 인근에서 샀을 수도 있는데 자 먼저 결론 내리겠습니다 현재 추세가 끊겼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보시면 월봉을 한번 잠깐 봐야 될텐데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한번 볼게요 자 이 회사는 2010년부터 시작한 회사인것 같구요 자 이렇게 6,000원에서 22,000원에 이런 박스권 그러다가 이후에 돌파시도 나왔구요 그리고 고점을 38,6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원위치 인근까지 왔다 자 여기 인근이 13,700원 인근이 중요 지지라인이었는데 이것도 좀 깨버렸다 그래서 추세 별로 좋지 않다 일단 그렇게 판단 들구요 자 17,000원권이 중요한 그리고 17,000원에서 15,000원 사이가 아주 중요한 라인이었다 그렇게 일단 보여지고 자 그러니까 여기 인근이죠 여기 자 여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평선들이 이렇게 가로로 누워있죠 장기 이동평균선이 여긴데 여기를 깨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 깨고 아 급하게 반등시도 나와서 다시 밀려버렸기 때문에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자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여기 10,000원대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자 11,000원대 자 여기를 지지하지 11,490원대를 지지하지 못하면 밑으로 하단 많은 인근까지 빠질 수 있는 모양이고 자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이 다 상승폭 반납해 버렸다 그러면 추세가 끝났다고 보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상승을 한다 해도 여기 볼린즈밴드 압축되어 있는 구간에 15,000원까지 가면 상승시도 넣을 수 있으나 자 당장은 15,000원 이상 뚫고 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현재 매수단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적당하니 11,400원 정도 깨지 않으면 수익 여기 15,000원과 여기 16,000원 정도 사이에 상승시도 넣으면 한번 수익 내고 빠져놓은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간단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판단은 저의 판단이지 실제로 매매하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이 이렇게 반등시도 나왔으면 아 적어도 여기 라인은 깨지 않고 이렇게 상승을 다시 쭉 했었어야 되는데 바로 곧바로 상승한 이후에 곧바로 되밀려 버렸기 때문에 자 11,400원 만약에 깨버리면 손절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올라가도 13,000원, 14,000원 사이 강하게 돌파하기 힘들다 그래서 14,500원, 15,000원 정도 인근 오면 차익 실현하고 나오셔라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